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뚝심과 고집으로 지켜낸 맛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설의 맛. 오늘 찾은 곳은 강원도 춘천시. 이거 제대로 하는 집 진짜 없거든요. 여기는 진짜 찐입니다. 여기는 제가 집밥 먹고 싶을 때 오는 데예요. 이렇게 소문하면 안 되는데. 아는 사람만 안다는 오늘 맛집. 사장님 여기 청국장이요. 대파 청국장. 사장님 여기 대파 청국장 좀 주세요. 네? 대파 청국장이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메뉴 대파 청국장. 일단 청국장과 함께 먹을 밑반찬부터 푸짐하게 나오고요. 오늘의 주인공 대파 청국장 등장이요. 음, 맛있는 소리. 청국장 하나에 반찬이 13가지라서 너무 푸짐해요. 29년 전통 대파 청국장 한상입니다. 청국장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이라는 야들야들한 돼지고기 수육으로 스타뚜. 직접 농사지은 시래기를 달달 볶아 만든 시래기 볶음과 아삭아삭 칼칼한 무생채까지 환상의 짝꿍입니다. 그리고 8시간 볼링콩을 갈아서 끓여서 정성을 담아 담아서 만든 전설벼 콩스프. 맛있겠어요. 고소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입맛도들 고추장아찌, 두부장아찌, 엄나무순 장아찌까지. 모두 전설의 손맛으로 담근 밑반찬입니다. 입맛도네요. 사장님이 음식 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저를 학교에 오려고 왔는데 한 3끼는 먹은 것 같아요. 너무 푸짐하게 반찬에 청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파 청국장. 주인장의 정성이 듬뿍 들어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귀한 음식입니다. 음, 향 좋아. 바글바글 구수한 청국장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데요. 청국장 먹방 제대로 보여줄 주인공 나와주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은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청국장. 청국장에다가 고기를 얹히고. 와, 진짜 어머님이 누구십니까?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11살 쌍둥이 단골의 인생 맛집. 청국장 한가득 얹어서 크게 한 입 먹어주면. 아유. 맛있어요. 얼마큼 맛있어요. 그리고 청국장 맛있게 먹는 두 번째 방법. 큰 대접에 싹싹 비벼 먹는 건데요. 아삭아삭 나물과 무생채 그리고 따끈따끈한 쌀밥 얹어준 뒤 구수한 청국장 푸짐하게 부어.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비벼주세요. 진짜 맛있겠네요. 자고로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이죠. 청국장, 나물, 밥, 완전 타랑인다. 파트 맞나요? 맞아요. 유지할까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집 청국장의 특별한 매력. 이거 설거지까지. 잠깐만. 맛있어, 진짜. 제가 온 게 한 20년 되죠. 청국장 하면 생각나는 집이죠. 맛있으니까. 전설이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끓인 청국장 한상. 엄마가 끓여준 그 맛 그대로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대파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약간 달큰하면서 향긋한 맛? 대파 청국장이에요. 대파가 들어간 게 저는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은 게 진짜 그래도 국물이 더 찐하고 뭔가 더 깊은 맛이 있어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한 바퀴 다 둘러봐도 대파 찾기 실패.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대파가 없던데. 대파가 어디 있어요? 대파 안 보이세요? 너 이거 내 눈에만 보이나? 이거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마법이야, 뭐야? 우리 장금희 PD는 착해요. 전설의 맛 찾아 출동. 저는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짓말. 저는 29년 동안 청국장만 바글바글 끓인 김장희입니다. 청국장과 사랑에 빠진 주인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손님들이요. 대파 청국장. 대파 청국장 하는데 제자리에 대파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대파 들어가는 거 맞아요? 네, 대파 들어가는 거 맞아요. 에이, 장금희라서 딱 맞출 줄 알았는데 영 틀렸네. 그러다니 정말 파를 가져오는데요. 아니, 이 대파로 뭘 하시려나 봤더니 양념까지 모으시고 아니, 이거는 혹시? 대파 김치가 육수에 들어가서 청국장의 기본 육수가 되는 거예요. 청국장에 대파 김치를 넣는다고요? 우와. 양념에 버무린 아삭한 대파 김치를 숙성해 국물을 만드는 것이 비법. 시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신데 청국장 끓이실 때 묵은지도 넣어서 끓여 드시고 총과무 김치도 넣어서 끓여 드시고 근데 대파 김치가 있으니까 대파 김치를 넣어서 끓여 드셨던 거예요. 대파 김치를 넣었더니 대파의 단맛, 감칠맛, 깔끔하고 개운한 맛, 칼칼하고 그래서 대파 김치를 쭉 사용하고 있어요. 음! 맛이 어때요? 와, 너무 새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쵸, 맛있죠? 약간 톡수면서 파의 알싸한 맛도 좀 나고 일반 대파 김치보다 숙성을 더했나 봐요. 맞아요. 일반 김치는 7일간 숙성하는데 저희는 15일간 숙성시켜요. 그리고요, 단맛이 엄청 강해요. 원래 대파 김치가 이렇게 단가요? 15일 숙성시켰을 때 단맛이 제일 강해져요. 이렇게 대파 김치를 숙성해 국물을 끓이면 단맛, 개운한 맛, 칼칼한 맛 다 내준다고요. 오, 이렇게 쌀뜨물 대신에 대파 김치를 넣어요. 여기에 직접 농사 지은 옥수수를 넣어 청국장 맛을 한층 업 시켰답니다. 이 옥수수는 남편이랑 저랑 직접 재배한 거거든요. 재배한 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육수에 넣게 됐어요. 볶은 옥수수는 청국장 맛을 진하게 해주고 구수한 맛을 극대화 시켜줘요. 구수함 살려주는 옥수수 외에도 고소한 콩가루를 넣어줘 감칠맛을 확 살렸습니다. 시어머니 방식에서 그치지 않고 맛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주인장. 그 시간이 있었기에 손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요. 이렇게 정성스레 끓인 밑국물이 완성되면 버섯, 두부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직접 띄운 청국장 아낌없이 팍팍 넣어서 끓여주세요. 가득 들어가는데 음, 맛있는 소리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 그 어떤 보양식 못지않다는 주인장표 청국장. 한 번 맛보면 그 매력에 빠져 출구가 없다는데요. 와, 끝내주네요. 와, 찐 국장이네. 청국장의 깊은 맛은 물론 콩의 식감도 남다르다는데요. 처음 왔는데 일반 청국장과는 다르게 콩도 부드럽고 또 쫀득거리고 또 맛 자체도 되게 깊어서 자주 오고 싶은 게 단골이 될 것 같아요. 사람 손으로 하면 맛이 들쑥날쑥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아요. 10년, 10년 동안 똑같아. 아주 최고야. 사장님. 네. 손님들이 맛이 한결같다는데 혹시 사다 쓰시는 거예요? 아우, 무슨 소리예요. 제 손으로 직접 띄운 청국장만 사용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글같은 맛을 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오, 오 법칙 때문이에요. 네? 뭔 법칙이요? 오 법칙이 뭐예요? 에이, 그거는 차차 가르쳐드릴게. 이 가마솥이 콩 쌓는 가마솥인데요. 역사가 좀 있어요. 시어머니가 20년, 또 저희 시어머니가 20년. 제가 29년 사용했고요. 총 69년이죠. 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자리를 지킨 가마솥. 일일이 불조절을 하며 약 6시간 동안 푹 삶아야 맛이 난다는데요. 자, 다 삶아졌어요. 손맛으로 하셨던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늘 같은 맛을 내기 위해 나만의 요리법을 만든 전설. 덕분에 늘 한결같은 맛을 유지한답니다. 콩은 너무 무르지 않게 익힌 뒤 이제 청국장 띄울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가만가만. 아까 분명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나 비법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휴, 용쾌 안 잊어버리셨네. 오 법칙의 첫 번째 오는 이 발효실에서 5일 동안 숙성시킨 겁니다. 전통 방식으로 5일 동안 청국장을 띄우는 것이 맛도 건강에도 훨씬 더 좋다는데요. 아니, 그러면 정확히 뭐가 좋은 거죠? 가장 보편적으로 숙성시키는 것이 3일이거든요. 3일 했을 때보다 제가 5일 발효했을 때의 콩이 정말 식감도 좋고 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 진이 많이 나오면 몸에 엄청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럼 남은 오의 법칙은 또 뭐예요? 한 번째 오는 뚝배기에서 5분 동안 끓여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설만의 비법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맞은 위기. 코덴 현실에 참 힘들었다는데요. 정말 장사도 너무 안 되고 같이 맞물려서 아프셨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프실 때 저희 친정엄마도 같이 아프셔서 아이들은 또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그때는 정말 막 진짜 울고 싶었어요. 그 부분이 제일,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시기는 한꺼번에 닥쳐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나약해 보이거나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아이들도 같이 힘들어질까 봐 그 내색 안 하고 열심히 정말 포기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심성의껏 하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만큼 흐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며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는 주인장. 그렇기에 지금의 이 맛을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껏 고생한 전설에게 손님들이 할 말이 있다는데요. 오면 항상 마음도 편해지고 식욕도 돌고 입맛이 확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은 어디 가지 마시고 오래오래 여기서 장사를 계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한결같은 맛에 오거든요. 이 맛 꼭 유지해 주세요. 29년 세월이 담긴 대파 청국장 한상이었습니다. 제 스승님이자 또 30년 지기 파트너신 우리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항상 말씀이 초심을 잃지 말아라.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처럼 정성을 들여라. 그거였거든요. 누구에게나 내놔도 떳떳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처음 그 맛으로 늘 한결같은 맛 꼭 지켜주세요.